안녕하세요 뚜부맹입니다.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조땡진님께서 구매하신 세배 대량도 랜덤박스 7만원치 구성이고요. 흑임자 위주로 원하셨고 후기팩이랑 구성영상까지 요청해주셨습니다. 뒤에 안내문 쿠폰 명함 들어가고 구성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랩핑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4만원 이상 구매해주셔가지고 빼빼로 말랑이 랩핑지 덤으로 1세트 넣어드렸고 구성에다가 랩핑지 4세트 넣어드렸어요. 흑임자 위주로 원하신다 하셔서 흑임자 랩핑지는 50장짜리 2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슌의 분식지 랩핑지 1세트랑 마지막으로 랜덤봉투 흑임자 보라색이랑 갈색 버전으로 1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모찌 떡매무지 3건 그 다음에 디노라면 떡매무지 1,2버전 해가지고 3건씩 들어가게 되고요. 디노 짜장라면 떡매무지 3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흑임자는 모두 다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흑임자 떡매무지인데 흑임자 떡매무지는 4건씩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도무송이고 보리도무송 4세트, 곰비도무송 4세트 흑임자 열기구 4세트랑 생일파티 4세트, 스케치용 4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우냥 시바도무송 4세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토미 배송사고 연결도무송이고 이번 신상 2세트 넣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거 랜덤박스 마감용이고 4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 맞추기 위해서 피포토카드 1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인스는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로비어로 2세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임자 지렁이도무송 4세트랑 그 다음 흑임자 콧갈모자도무송 4세트 들어가고요. 엎드림 공룡이오 무송대 세트 피크닛 무지도무송대 세트 말랑이도무송대 세트랑 요런 츄 도무송대 세트 가방속 츄 도무송대 세트 그 다음 디노 짜장라면도무송대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디노라면도무송대 세트랑 그 다음에 이거 포포니랑 요리사도무송대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디노 짜장라면도무송대 세트랑 디노램박도무송대 세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7만원 랜덤박스 3대 재량도 구성이었고요. 영수증 들어갔고 다음으로는 포토카드 한 세트랑 그 다음 포용돔들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마지막은 팝환도 보송이고요. 이거 1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하트 볼펜 들어가게 되고 3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새 렌봉 7천원 상상에 렌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추 디테일 한통 넣어드렸고 그 다음 높은 구매 구매해주셔서 폐통은 하나 더 챙겨드렸고 그리고 이런 리뷰팩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